조합장은 물러나야 합니다. 시민들이 다 아는 거니까. 조합장은 물러나야 합니다. 조합장은 물러나야 합니다. 조합장은 물러나야 합니다. 조합장은 물러나야 합니다. 가위는 물러나야 합니다. 고급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아 아 어 억울해요 미처님이 반 찬님 억울 억울하다고 예 하술하는 사람 때렸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홀근하는 거 사진을 찍어서 지금 지금 저 장례비 여전히 장례비에 비용 들어간 거 고고하고 말겠대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대위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대위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미치겠어요 도와주십시오 조합은 죽이놓고 나물나라 하는 조합장은 물러나야 합니다